XSFM입니다. I, D, W, K 지식을 게시판에서 얻는 것은 일변 바람직하며 진보적인 태도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이 새로운 도서관의 근본이 게시판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문화웹 매거진 아이즈와 함께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3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83번째 순서입니다. 방송을 만들고 있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하다하다 못해 가진 것이 많음에도 계속 없다고 말하는 모 야구 감독의 마음으로 플래툰 시스템을 돌리기로 했어요. 지난주까지 XSFM의 박정진, 유면상 PD가 수고를 해줬는데 퀵쿠크 이 친구도 안 되면 빨리 낼 권혁이 올라왔어요. 윤세민 인턴 기자가 유면상 PD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는 시간에 멋진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연합뉴스네요. 사드 배치 경북 성주로 확정 국방부 잠시 후 발표. 이게 무슨 빅뱅 새 앨범도 아니고 발표될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잠시 후에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하겠다는 기사와 주민 설득 인력을 성주로 급파했다는 기사가 오늘 오전에 겹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엉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자신의 통치령 하에 있는 태평양의 섬에 군사시설을 증설할 때에는 장군급이 급파가 돼서 설명회와 의견 수렴 행사를 다양하게 거친다는 것도 오키나와나 한반도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것도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새로운 일은 전혀 아닙니다. 열 하루 전에 사드는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의 의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사드 배치를 하면 군사상에 분명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국방장관의 태도도 그렇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면 실제로 한국의 방어를 위한 기능은 반도 못하는 거지만 그럴 자리에 사드를 꽂아넣는 국방부의 결정도 아주 큰 의문은 들지만 생화학 무기 실험을 대도시 한복판에서 여기저기서 했는데 찍소리 못하는 나라에 보여줄 대우로는 적당하다고 미국이 여기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니까 그다지 또 갑작스럽지는 않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분단 상태에서 외교도 그지같이 해서 속상한데 정치를 잘 못하는 분단 국가라는 이유로 포케몬을 플레이하지 못한다는 것이 실제로 청취자 포케몬 고죠. 플레이하지 못한다는 것이 실제로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가장 큰 불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속초에서는 지금 비대위가 속초 지자체를 위해서 이제 그만 얘기해 줄 때가 됐어요. 물론 속초시청은 때아닌 호황에 지금 축포를 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여기는 반도의 유일한 포케몬 상지. 그런데 포케몬이란 말을 못하니까 주머니 괴물을 가자. 로 표현하고 있더군요. 힘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내일쯤 되면 많은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봤거든요. 아직은 얘기가 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포케몬 고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는 지역이 한반도 남쪽 대부분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거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금을 긋다 보니까 38선 위쪽에 고성속초가 걸렸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커다란 사각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중에는요. 제가 본 데 중에 제일 큰 땅은 신안군에 있어요. 다들 배 타고 갑니다. 홍도를 비롯한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일부. 가거도 또한 삼시세끼로 유명한 만제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시세끼 포켓몬 버전 이런 걸 찍는 거예요. 유혜진 씨가 사냥해 오면 이제 중국어선도 포켓몬을 잡으러 또 넘어오겠네요. 씨가 말고 또한 울릉군 전역이 플레이 가능 지역에 이론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항해시대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봤는데 레어 포켓몬이 지금 IS 점령지에서 발견됐다고 역시 레어라고 왜냐하면 지금 각 국가의 군사적인 이해나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VR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백악관이나 판문점에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총재 여러분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플레이하셔도 좋지만 민통선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격당해도 할 말 없고요. 지뢰밟으셔도 할 말 없는 겁니다. 포켓몬을 사냥하다가 사냥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게 자꾸 며칠 사이에 너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지금 보이는 밤섬 근처에 언제나 배경화면으로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 지나다니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는지 저 빨간 배가 떠있더라고요. 119에서 준 것 같은 배가 띄어놓은 것 같은 배가 그 배를 보면서 김상조 기소영 전관에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걸었어요. 야 밤섬에 뭐 포켓몬이 있나보다. 포켓몬 트레이닝 센터가 있나보다. 새해 몬스터가? VR 얘기를 왜 꺼내느냐. VR을 대중화시킨 효시 정도로 역사에 아마 포켓몬고는 기록에 남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전망이 많죠. 근데 이제 지금 183회를 하고 있는데 46, 7, 8회 할 때 그 알실이 이제 루돌로지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학에 대해서.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이게 학계가 정비가 안 됐어요. 게임학의 문제에 대해서. 문학의 인터랙티브를 더한 문학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시작이 안 됐는데 대학이 대학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따라잡기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포켓몬 고를 지금 어떤 문학 박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사람 중에.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지식이 발전하고 새로운 아카이브가 쌓여야 될 때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나 거의 DC 혹은 DC의 사상적 적자들. 알싸, 일베, 여시 이런 데서 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얻게 된 우리 사회 특유의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원래 이거보단 발음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누가 화낸 것 같잖아. XSFM입니다. 제리 K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곡인 콜센터입니다. 한국은 뮤지션들의 노동의 가치 역시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국 스트리밍에 받는 돈 최저 2.4원. 뮤지션의 삶을 쏟아부은 리스너의 삶을 형성하는 음악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곳은 없을까요? 바이닐 뿐입니다. 뮤지션의 수익을 줄이며 만드는 묶음 상품이 없는 바이닐. 국내 대형 음원 업체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74%의 아티스트 수익 배분률.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어. 친구도 못 만드고.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왜 don't you call perfect25? 뭐?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그 사실에서 찬 작년 정도의 말이죠. 혐한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투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니찬네로라고 읽어요. 일본의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지만. 그 한마디로 어떻게 거기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장대한 삶의 소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게시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쳐서 갖고 오네요. 돈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말이죠. 투채널에 대한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 가장 정확한 평가는 DC랑 비슷한데 DC보다 더 한 곳. 와우. 이라는 설명이 보통 가장 쉽게 통용되는 설명이죠. 옛날에 음악 하시던 어르신들은 말이죠. 메탈리카가 세상에서 제일 하드코어인 줄 알았대요. 거참. 이것을 개발한 니시무라 히로유키라는 양반의 이야기를 그 사실을 살짝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딩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였죠.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보자. 유식대장보다 더 쿨하게 니시무라 히로유키가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거 쓰는 사람들 수준을 기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 어찌 보면 개발자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개발자니까 그 정도로 성격을 꽤 뚫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의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날의 나무 위키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 그 전에 사단이 나기 전엔 엔하 위키 여기가 좋은 점은 일단 한국의 한글 위키피디아에 비해서 더 자세해요. 인프라가 왜 그렇게 더 모여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견을 덧붙여요. 네. 제가 사실은 어딜 가나 공개석상에서 말하지 못하는데 사석에서 늘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설득이란 일반적으로 맨즈플레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거 비겁하지만 그냥 마냥 나쁜 것도 아닌 게 우리가 적응돼 버렸어요. 거기에 그래서 맨즈플레인을 들어와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전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된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된다는 느낌 맞아요. 리그베다 위키는 그게 충분히 있어요. 아주 잘 맨즈플레인 해줘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모두에게 권력을 준다라는 성격 때문에 그 권력을 오남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젠가 반드시 더럽혀지죠. 일반적인 게시판의 특징입니다. 모든 게시판의 끝은 그렇게 몰락을 하죠. 그런데 인트로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지식의 전당으로서 대학교가 쓸모가 없었어요. 거의. 지식은 어딘가에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사람들이 다 게시판에 모여 있어요. 여전히 방송할 때 한번 일배 칭찬한 적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 정치 얘기 빼면 상당히 수준 높은 정보들을 나눈다. 결국 그것도 게시판이잖아요. 그렇죠. 게시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지식의 전당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우리가 어떤 취미를 가지거나 혹은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게시판 단방이잖아요. 맞아요. 음악을 해서 예를 들어 리시버에 관심이 있다면 유명한 다케라든가 시코라든가 하는 유명한 매니아들이 모여 있는 게시판을 찾아가고 자전거의 취미가 있으면 또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게시판에 찾아가서 먼저 탐색을 하고 윤세민 기자의 취미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새로운 사회 현상이 있다 싶으면 사실 우리는 기사는 그냥 견눈질로 보고 우리가 주로 보는 거나 댓글창 혹은 각자가 소비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게시판 반응들이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은 그 문제를 잘 아는 내 나이 또래의 친구지 그 문제의 권위를 가진 교수님이 아니네요. 그렇죠. 적어도 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뭔가를 문화적인 현상이라든가 소시민 입장에서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같은 입장에서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점까지 생각하면 오늘날 나무 위키로 불리우는 리그베다 위키의 변형들은 한국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간단한 궁금증은 구글에서 최초 검색하면 위키피디아도 아니고 공식 사이트도 아니고 나무 위키가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공식 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그 알씨를 치면 그 알씨를 나무 위키가 제일 먼저 나와요. 페트남 전쟁을 쳐도 나무 위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 혹시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대로. 게시판에 많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잘못 휘두르려는 사람들이 생긴다. 나무 위키는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 사실 언제나 가지고 있던 건데. 지면에서는 못 다룹니다. 왜죠? 거기가 무서워지면 거기가 화를 내면 뭔가 중국 같은 느낌. 청나라 같은 느낌이에요.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 쟤랑 싸우면 큰일 날 것 같아. 게시판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걔네들은 다른 게시판에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못 건드릴 것 같아. 사실상 지면에서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매체는 회사 사이트에 보니까 문화웻메거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아이즈라는 매체였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것은 알기 싫다 1회 2012년부터 이 매체를 뚫기 위해서 이 매체와 한번 협업을 해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루틴을 가지고 알아보았는데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게 오늘입니다. 4년간의 저의 짝사랑에 호응을 해주시듯이 취재하시는 분들 중에 대빵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아이즈의 취재팀장이시자. 그아이실 출연자들 중에 역대 그아이실 출연자들 중에 유일한 지상파 예능 출연자. 유세종 경험자. 아이즈의 위근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계속 떠드는데 앉아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요즘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에 애도를 표합니다. 한번 들여밟고 시작합니다. 게스트를 취급한 태도가 이렇군요. 그러게요. 저 잘 보여야 되는데. 기아 타이거즈 얘기부터 해버렸어요. 아니 그 궁금해가지고 위근우 기자님 저기 들어가 보니까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네 회사 공식 계정에 기사 리트위트하신 거 빼고는 다 기아용만 오셨어요. 아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네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다고 또 누가 놀리면 싫어요. 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저거든요. 저. 흔한 넥센 팬. 지구상에 별로 있지도 않은데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넥센 팬이 싫지는 않아요. 넥센 팬이 싫지는 않은데 아 그거는 뭐 넥센 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감독님이 이상하게 그 연기업 감독한테 너무 약하더라고요. 작전만 하면 다 잃혀갖고 오죽하면 넥센 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진짜로 넥센은 그 순위에 대해서 기아 팬들한테 좀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아 감독님이 영 감독님에 대해서 츤데레다. 자기 커리어 시절에 너무 못 나가던 사람이 감독하느라 고생하니까 자꾸 져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어떻게든 분위기를 유화시켜 진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쭉 해주시겠지만 한 가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좀 걱정 안 되셨습니까? 이 나무 위키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는 아주아주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작은 매체니까 딱히 잃을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16년 들어왔을 때 한 번은 다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가 이미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일 것이냐라는 식으로 계속 시의성 부분하고 기획이 좀 구체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할 말을 좀 더 명확해져야지 기사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이걸 냈을 때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이템이 다 메이드 됐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걱정이 됐죠. 그제서야? 그제서야. 그건 그냥 신경이 둔한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네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이 뇌라는 게 한쪽으로 신경을 쏟으면 또 한쪽은 이제 두뇌제,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네요. 이 아이템을 계속 짜고 있다 보면은 그걸로 인한 효과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는 독자들이 어떻게 읽을 것이냐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미쳐 생각 못한 거죠. 끝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 그러니까요. 역시 이게 뭘 몰라야 할 수 있는 짓이었던 건 제 가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공포가 없어야지. 저는 평지 평소에 항상 싫어하는 사람들밖에 생각 안 하는데 그게 다르시구나.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처음에 들어보겠습니다. 그 나무위키가 탄생하게 된 나름 사회적 맥락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우회적으로 이쪽 저를 비롯한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공신력 있고 또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전문 분야 기사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무위키에 의존하는 일은 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1차적으로 우선 들고요. 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에나위키, 리그베다위키 말씀하셨는데 리그베다위키가 운영자의 영리 목적 사용 문제권으로 폭파가 됐죠. 아니 이거를 우리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을 여기다가 공유했는데 이걸로 네가 먹고 사는 게 되냐. 그 문제가 돼서 폭파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 위키들이 생겼어요. 리브레 위키도 있고 나무위키 있고 있는데 나무위키가 거의 리그베다위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나무위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부터가 나무위키 그 이전에 리그베다위키의 읽는 독자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윤세민 기자가 이런 말을 해줬었어요. 다다음주에 방송은 나무위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한다. 나무위키가 없으면 나무위키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떤 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가 나무위키 없으면 어떡할 거냐. 윤세민 기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나무위키 없으면 어떡하죠? 그때 아마 그랬죠? 나무위키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 담아의 시작이네요. 맞아요. 그건 마치 세상에 끝이 없다는 발언 같아요. 그럴 리가. 돌아? 지구가? 외국에 가는데 사전이 없다라든가. 네, 맞습니다. 나무위키도 그렇고 기존에 리그베다위키도 그렇고 뭔가 서버컬처 분야 특히 찾아볼 때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아카이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빽빽하죠. 만약에 처음에 기아 얘기를 했으니까 야구는 서버컬처는 아니지만 야구 관련해서 예전에 엘콜라시코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좀 뭐야 자랑스러운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엘콜에서 기념 빠졌으니까 라고 우선 얘기는 해보는데 제가 살짝 찾아봤는데요. 엘로키 항목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아이준서트인데 이번 주부터 엘로키 얘기? 갈매기 머리를 가진 호랑이 두 마리 그걸 저도 읽었죠. 왜 읽었냐면 아카이빙이 이렇게 잘 된 게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엘콜라시코다 703대처이다 이런 걸 알려면 DC 야구 갤러리에 꽤 눈팅을 해야 돼요. 맞아요. 한참 뒤져야 돼요. 네, 한참 뒤져야 돼요. 아니면 평소에 나름 유저거나 그런데 요즘은 나무위키에서는 한 번 검색을 하면 정말로 그동안 DC 야계래에서 있었던 수많은 아카이빙들이 다 몰아져 있죠. 얼마나 잘 정리됐냐면 나중에는 알고 싶기 귀찮은 것까지 나올 정도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갈증이 그렇게 많이 해소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정말 인여력으로서 정말로 쇠도 녹일 것 같은 그런 공간이죠. 무슨 대첩이다 무슨 대첩이다 이런 것들 날짜랑 경기 상황이 1회부터 9회까지 나와요. 아니 만약에 홍보실 구단 홍보실에서 정말 잘 만들어서 구단사를 정말 자세히 써냈다. 만약에 홍보팀장이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책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공식 오피셜한 입장에서는 내놓기 어려운 역사들 있잖아요. 올해에 KT가 워낙에 반짝반짝 하고 있기 때문에 KT만 해도 구단사에 장성호 선수 얘기 나올 것이며 김상현 선수 얘기 나올 수 있느냐고요. WWE가 아무리 아카이브 강하다고 한들 크리스 벤와 얘기 못하잖아요. 나무 위계감 다 있어요.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아카이빙이 정말 탄탄합니다. 물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기자라면 당연히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그 시기에 실제 경기 결과가 왔었는지 기사로 확인해보고 가령 703 대첩 같은 경우 엘골라시코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2010년 7월 3일 경기 같은 경우는 KBO 그 진기록 책자에 아예 있어요. 최다 2닝 득점 경기로 아예 등재가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크로스 체크를 뭘 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뭐가 있는지 처음 확인하기에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가장 먼저 검색을 했을 때 나무 위키를 보기가 쉽고 그리고 보기 쉽다 뿐 그러니까 나무 위키를 의도적으로 찾는 경우도 많고 1차적으로 구글에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 최상단에 떠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구글로 강남역 살인사건을 딱 치면 아 네 이 얘기부터 나오는군요. 가장 먼저 뜨는 게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나무 위키예요. 제목부터 이러한 권위를 아무도 지어주지 않았는데 비틀었네요. 네. 진짜로 너무 상징적이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구글로 검색할 때 최검색 상단에 한다는 건 영향력의 문제가 있겠죠. 이 살인사건의 이름을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붙이자면 강남 많이 물어본 강남 살인사건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보기에 따라 제목부터 사실 왜곡이네요. 일차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일차에서는 권위가 생깁니다. 이거 나무 위키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왜냐하면 우리가 네이버보다 믿는 구글에서 가장 먼저 띄워줬는데 영향력이라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게시판 문화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하지만 나무 위키 자체는 그렇게 이너서클이 아니라는 거죠. 독자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편집하거나 하는 헤비 유저들은 이너서클에 가까울지 모를지 연정 독자 입장에서는 가령 일배랑 비교를 해보죠. 일배도 언론 믿지만 일배를 믿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제 이걸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 일배가 더 믿을만해 일배의 걸 뉴스 말고 일배를 믿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배의 정보를 보고 있다라는 이너서클 정서가 공유가 된단 말이죠. 아 나머지 게시판과 이 게시판들의 후신으로서의 도서관인 나무 위키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속감과 연대감은 느슨하다 매우 없거나 적어도 독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게시판의 성격인 거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일배에서 보거나 오유에서 보거나 했을 때 오유놈들이란 그렇죠. 일배놈들이란 그렇죠. 말산을 엮고 그런 필터를 써놓고 우리가 글을 읽게 되잖아요. 엠팍놈들이란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모 신발 커뮤니티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네. 어떤 리셀러분에게 네. 저는 언제나 문자 3통 이하로 거래를 해요. 이것을 쿨메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언제나처럼 사겠습니다. 보냈습니다. 주소는 잃었습니다. 하고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역시 땡땡 커뮤니티 분들은 다르시군요. 빠른 거래 감사합니다. 순간 억울하고 화가 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거지 지금? 거기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쿨메를 하는 사람. 그런데 나무위키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고 게시판을 게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냉정하고 건조한 도서관의 느낌을 준다. 가장 신뢰할 만한 거를 갖고 와준다고 생각하는 구글. 구글이란 건 사실 개방성의 상징적인 그런 검색 엔진이잖아요. 이너서클이 아닌 개방적인 검색 엔진으로 가장 먼저 걸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믿을 만한 정보일 수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로테이션이네요. 저도 구글에 검색을 했다가 나무위키로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를 피하려고 구글을 검색했는데 가서 보는 곳이 나무위키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한국은 개방성을 주었더니 포털의 성격으로 다시 회유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네. 그쪽으로 찍어서 다시 이쪽으로 오네요. 이거 지금 위군일 기자님이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 이름이에요. 이름부터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리고 이 묻지마 살인사건이라고 첫 번째 개요에서 문장에서 정의내렸어요. 이 묻지마에 심지어 언론의 가장 나쁜 습관이죠. 따옴표도 써놨어요. 그래서 이 각주가 있어서 각주를 읽어볼게요. 가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여성을 죽이려고 여섯 명의 남자를 그냥 보내 묻지마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견해도 있으나가 글쓴이의 견해죠. 성별만 구별했을 뿐 아무 여자든 상관없었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임을 경찰이 공식 발표했다. 경찰이 공식 발표했다는 문장은 뭘 뜻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런 결론을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을 글쓴이가 내고 싶은데 빌릴 권위가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딨나 보니까 경찰이라도 있어서 경찰을 끄집어낸 거죠. 글쓴이의 의도는 그런데요. 강남역 살인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중립적이었을 텐데 굳이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라고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공정한 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묻지마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논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하나의 오피니언으로 취급돼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이 제목에서 보듯이 편향성이 있어요. 분명 내가 검색한 건 강남역 살인사건인데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 뜬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1차적인 편향성이 있고 그리고 편향성 안에서 명백한 미소진이 여성 혐오의 맥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를 묻지마라고 말을 하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여성 혐오 살인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가 아니라 아예 제목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것이 나무위키의 3가지 문제점이라고 봤어요. 굉장히 영향력 영향력 편향성 그리고 편향성 내에서 벌어지는 미소진의 문제 영향력 편향성 미소진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중화시키려는 노력이 역보입니다만 여혐 어그로로 말하자면 굳이 여혐 대신 미소진이라는 말을 쓰려고 한 거는 의도를 알겠어서 드리려고 여혐 여혐 이라고 했을 때 이걸 왜곡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혐 이 3가지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무위키의 여성혐오 문제는 초기부터 계속 제기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고요. 여성시대나 이런 항목에 대한 서술해서 그런 게 심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리그베다 위키때보다 나무위키 옮겨오면서 여성혐오 항목 같은 여성혐오 정서를 담은 문서들이 많아졌다라는 문제제기가 나무위키 초기에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무위키는 정말로 커다랗게 자란 나무가 되었고 좀 빨리 자랐어요. 그 빨리 자란 원인이 여시 사태에 있다고도 많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길래 해가지고 검색해서 들어가서 본 데가 나무위키의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나무위키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보니까 여시 사태 때 그 사태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나무위키가 떠가지고 그때 나무위키 유임명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됐을 때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영향력이라는 거 있어서 1배만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1배는 적어도 1배 바깥의 사람들은 저건 1배의 얘기다. 그리고 1배 내부의 사람도 이거는 우리가 맞지만 어쨌든 이거 우리의 의견이다. 1배의 의견이다. 라고 나름의 바운더리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나무 익히는 바운더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지만 굉장히 편향적인 정보를 준다. 그거를 마치 편향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지식인 것처럼. 게시판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온라인에서 오래 한국에서 온라인 생활 오래해본 온라인밥 많이 먹어본 사람이면 웬만한 커뮤니티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오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수많은 지형도 짤 같은 것도 있죠. 네. 오유 하면 오유대로 떠오르는 알싸 하면 알싸대로 떠오르는 게 있고 여시 하면 여시대로 떠오르는 게 있고 쌍코 하면 쌍코대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엠팍하면 엠팍대로 떠오르는 게 있고 근데 나무 하면 떠오르는 게 없다. 우선은 딱 떠오르기에는 너무 거대하기는 해요. 거대하기는 하고 오늘 얘기해서도 전제해야 될 거는 이 수많은 모든 문제점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여성 혐오적인 것들이 모든 문서마다 정말 다 싹싹 배어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안 그래요. 그렇진 않죠. 다만 몇몇 문서들이 그런 게 있고 하다 보니 생긴 오류라기보다는 이 나무 위키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자란 과실들 이지 않는가 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접근을 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생각해보고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음에도 한 거는 이건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네.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아까도 거의 묻지 마시고 겁이 없으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나 혹은 제 동료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독자들한테 볼만한 거냐 봐서 도움이 될 만한 거냐 그거는 딱 분명히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 기준은. 그래요? 네. 볼만하다. 네.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건 확실할 것 같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하냐 안 피하냐의 문제라고 이걸 다루는 건. 언론사 입장에서 나무 위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어서 혹은 가치가 없어서 킬 될 건이 아니라 하겠다고 결정하느냐만 해야 하는 문제 수준. 그리고 실제로 그 기사 나왔을 때 저희 아이즈 자체가 큰 매체는 아니다 보니까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미팅했을 때도 한 열 번 말씀하셨네요. 큰 매체가 아니라고. 그거는 조회수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이즈의 아티클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들이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우리가 작다 작다 아쉬워계세요. 돈 벌어야 돼요. 그 조회수에 있어서 조회수에 있어서 아이즈에서 되게 인기 기사들만큼 되게 높진 않았어요. 사실 조회수 자체는 나무위키 기사가 근데 그날 당일에 반응은 상당히 좀 뜨거웠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반응이 좀 컸었던 거 아이즈의 고정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층 바깥에서도 나름의 이슈가 이슈가 됐었던 게 그거 보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2016년에 문명인이 됩시다 라는 슬로건 한 번 했다가 좋은 반응도 있었고 욕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나무위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다룰 보니까 사람들도 그런 거죠. 이건 충분히 다룰 만한 건데 왜 아무도 안 다뤘지? 라는 게 된 거죠.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이었고 뭐긴요 기사를 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모를 수도 있고 피했을 수도 있고 뭐 볼 수도 있겠죠. 저희는 사실 그 반응을 보고서 정말로 이건 우리보다 좀 더 취재력이나 이런 시간이 좀 많은 데서 좀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돈 더 많은 데서 저는 그 사람들 문제의식이 없다 한 표 저는 위기능 기자님을 따로 만나뵀을 때도 제가 장담을 했지만 큰 조직에는 이게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국은 맨조 플레인에 그만큼 익숙하다니까요. 여간에 물론 좀 더 큰 데서 시간을 두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얘기한 거는 정말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한다면 또 재미있는 아카이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그 정도로 하긴 어려웠죠. 그럼요. 얼마나 깊고 넓은데요. 정말로 너무 넓고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주요 사례들에 있어서 저희 기자들이 자기들이 좀 더 알고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서 제보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아카이빙을 했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보이는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사를 작성하진 않았었지만 웹툰 쪽은 제가 그래도 담당자들이나 작가들을 좀 아는 편이니까 이쪽을 봤는데 가령 이제 서버컬처가 강하잖아요. 이제 나무위키가 리그베다 때부터 네이버 웹툰 논란 및 사건 사고 항목을 보는데 그런 거예요. 네이버 웹툰에서 신작을 고를 때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전제로 까는 게 오빠 왔다랑 맛집 남녀 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같은 작품처럼 작품성이 떨어지는 작품들이 있는데 얘네는 어떤 기준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증명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한 줄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씬의 20일을 오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저 평론가들 뭐길래 저렇게 한 줄 평론을 막 하냐고 평생 화를 내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름을 걸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인데 이름도 안 걸고서 작품성을 논한다. 네. 그쵸. 정말로 평론가는 그 한 줄 쓰고서 그렇게 잘 안 됐을 때는 석고 대제하진 않겠지만 나름의 그 리스크를 또 안 짜나요. 정말 헛소리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너무나도 이 거대한 나무위키는 리스크도 없다. 글을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성 비판을 하는데 이유는 알겠어요. 이 작품이 뭐 작화가 진짜 뭐 색채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잘 그리는 그림체 미형의 그림체 이건 확실히 아니긴 하죠. 네. 그리고 뭐 분량이 또 짧더라고요. 이들 만화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그거랑 그 자료를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연결고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걸 이미 전제하고서 작품성 없는 것들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러한 장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이 빠졌을 때 이말년이 빠지니까는 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넣는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품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쉽게 전제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서 장르별로 카테고리화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신작들을 넣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사실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느냐고 하면 딱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소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쓰는 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군요. 소설이다 약간. 이거 재미없는데 이건 여기 왜 올라온 거야 라는 말은 사실 그 웹툰 댓글에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써놓는 그 정도의 의견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댓글 쓸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누군가 얘가 무슨 김 씨니까 이쪽 웹툰 담당자의 신척인가 보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트남 얘기했으니까 모든 의무현 씨를 닫아버리는 뭐냐면 근거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되게 그럴싸해요. 봤을 때는 나무기의 또 굉장한 매력이자 문제점 중 하나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재미있습니다. 볼 때 재미있어요. 썰이 아주 구성져요. 사람이 불쾌한 이유가 포털에서 기사를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댓글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베덧 보려고 보면 맨날 못 볼 거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보게 돼. 그 이상한 카타르시스 그런데 그거 원하는 듯한 느낌을 언제나 나무기에서 평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위험성을 나도 자꾸 이렇게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의 글은 재미있는데 그게 누군지도 모르겠거니와 나는 이 사람의 평가를 일반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처럼 써있죠. 보통 평가는. 저는 그 생각을 신차를 살 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저씨한테 세 차란 인생에 자기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개 까놨어. 그때 나는 나무기기에 대한 물음표가 처음 아니 그 안실 항목도 제가 하나도 손 안 대고 아무리 보고 이건 오해인데 이러고 부글부글 끌어도 그냥 도요 저는. 증명 못하면 그냥 죽어야지 뭐. 대중이 그렇게 오해하면 죽어야지 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건 내가 컨텐츠를 직접 만들인 입장이니까. 그런데 내 차는 내가 안 만들었어. 하지만 그 안실보다 중요해 때로. 그때 생각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소설 소설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 너무 대중 일반을 겨냥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픽션을 안 믿더라도 픽션이 구체적이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맨날 뭐 맨날 나이트 단위인데 연습 안 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냥 반신반의 해요. 그런데 누군가 아 나 어제 줄리아나에서 봤어 라고 하면은 진짜 같잖아요. 픽션이 구체적이 되면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혹시 뭐가 진짜 뭐가 있지 않을까? 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그걸 블레어 위치 효과라고 했죠. 네. 이 썰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고 나름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정말 그렇구나. 아 네이버가 이렇게 하는구나. 네이버가 이걸 이래서 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그 항목의 부분은 네이버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작품을 가져왔는데 작품이 꽝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네.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져왔는지는 죽어도 알 수 없다. 말 안 했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진짜로 그게 공신력 있는 정보가 되려면은 그쪽 담당자가 해당 워딩을 해서 믿을만한 매트를 통해서 나왔을 때 정도인 거죠. 다른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 담당자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장르적 갤럿을 맞추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마침 이말련이 나갈 때 이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 아다리가 딱 막는구나. 아 그런 마음 글을 쓰려고 했을 때.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도 사실은 썰이 돼야 되는데 사실로처럼 유지포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나무위키의 글타래들이 지금 내가 쓴 글을 믿지 마시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서사로는 통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렇죠. 그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홀릴만한 부분이 많다. 많은 거죠. 그거를 이제 이게 나무위키의 문제냐 혹은 얘네가 의도한 거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효과는 충분히 그렇다. 라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작품성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작품성 없는데 조회수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뭔 소리예요. 그게 물론 작품성과 조회수가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작품성은 모르겠는데 조회수만 잘 나온다. 라고 말할 권리 모르겠는데도 아니고 없는데 부족한데 그렇게 말할 권리는 어서 생긴 거냐 권리가 없죠. 사실 거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 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전에 네이버 웹툰의 담당자가 어디 만화학과 같은데 가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이버 웹툰 소식으로 말하면 작품성도 별로고 내가 데뷔해서 거기서 신의 특 같은 거 그런 거랑 내가 붙고 있어야 되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작가들 중에 아직 데뷔 안 한 학생 그럼 이제 이분이 정말 웃으면서 아니 그 작품성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라고 그건 누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대중의 선택을 1차로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적어도 거기에는 대중의 인기가 작품성과 비례한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적어도 그나마 보이는 지표가 있다 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위키는 사실 거기에 대한 지표를 준 건 아니죠. 작품성 지표를 그야말로 웹툰 평가하는 어떤 테스트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한테 나무위키가 무슨 메타크리티를 개발해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건 뭐냐 주관적 의견이에요. 그것도 그 글을 수정한 마지막으로 수정한 한 분 그렇죠. 내 견해일 가능성이 있다. 누구인지는 우리가 죽어도 찾아내기 힘들.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알아내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게시판이니까. 저는 그걸 찾아내자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즘 조리돌림이 너무 사회 트렌드라. 저는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당장 좀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 황당무기한 얘기가 너무 사실처럼 유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팩트는 아니지만 이러이러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기는 해요. 저는 그것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면 이건 내 의견인데 라고 해서 틀린 소리를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피니언이라는 게 헛소리를 정당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무슨 경영대 수업 기어들어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회의에 참여하다가 외국 회사랑 꼭 망신을 한 번씩 당할 때가 있다. 굳이 영어로 자기의 한국말을 번역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로 시작했다가 모르는데 왜 말하냐 로 바로 차단당하는 거죠. 님이 강퇴당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게 쓰인 픽션인 거죠. 굉장히 성실하게 쓰인 픽션인 거죠. 팩트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틀렸다고 했을 때 그냥 틀린 소리예요. 성실하게 썼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게 오해받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 그래 이건 팩트는 아니야.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러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믿을만해. 그것도 되게 위험한테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소재 중에 이런 게 있군요. 성실함. 그런데 성실함만을 가지고 오류를 가득 품은 지식을 퍼뜨리는 행위는 보통 빨리 차단 안 되잖아요. 매력이 있으면. 매력이 있고 너무 그럴싸하고 사실 이거는 나무 위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지구가 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든 세상에 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든 아니면은 가장 가까운 예가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안 된 거. 29호에서 얘기했던가요? 혈액형 인간학과의 같은 거. 거기 지금 이대가 평생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거 연구하느라고. 되자는 표 쓰는 방법으로 그런 것의 하나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혹은 지금도 그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나무 위키만의 문제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의견이라고 해서 틀린 소리를 해도 마치 허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일반 론을 들었습니다. 나무 위키의 세 가지 중요한 특성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댄스 투 여시 그리고 편향성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단점을 저는 지적하는 문장을 만들어내고 싶진 않아요. 지금 문장 만들어내기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편향성이 없을 수 없는 글쓰기의 작법을 이 나무 위키라는 여럿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이 그것을 만드는 이들에게 또다시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냥 건조한 위키피디아에 비해서 큐레이션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엇을 골라주는 역할이 그러다 보니 한국이 자랑하는 특산품 미소지니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까지 정리를 유규로 기자께서 해주셨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업 퍼펙트 25 3D 디자인 업체를 위한 GTX 960-970 혹은 향후 GTX 1070과 1080에도 문제없을 디자인 업무 시스템 좀 더 고사양이 필요한 자동차 디자인을 위한 쿼드로 그래픽 맞춤 시스템 디자인 업체의 자제 담당자는 한참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양을 맞춘 후에도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구릅니다. 컴스테이션을 떠올려주십시오. 견적부터 AS까지 그냥 저랑 대화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 주식보다 컴스테이션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과 조용한 형제들을 믿어주십시오. 돌아왔습니다. 위균호 기자님은 엘콜라시코 얘기와 웹툰 이야기를 윤세민 기자는 카메라와 자전거 얘기를 저는 차 얘기를 하여간 무엇에 관심을 가져도 나무 위키는 뭔가 이 삼거리의 성황당처럼 안 본 적 없는 곳 안 지나친 적 없는 어떤 존재로 매우 커졌다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런 제가 이제 웹툰이랑 별로 좀 안 친한 편인데 웹툰 독서 익숙치 않은 편인데 광고 듣는 중간에 위균호 기자께서 마인드 씨라는 웹툰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지금 나무 위키의 항목들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일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 7월 15일 현재 볼 수 있는 나무 위키에서의 마인드 씨에 대한 항목 3번 항목 논란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죠 그동안 작품에서 여협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약 사람들 사이에서 강남 미인도 이모티콘 등 관련 상품을 불매하자는 불매운동이 나왔다 중약 논란과 불매운동 그리고 전 허위 성폭행 사건에 작가는 큰 고충을 겪었다 메갈리아를 위시한 혐오 세력에 의해 악의적 왜곡 편집되었고 부인에 대한 허위 비난의 정신과 진료를 받을 지경이었으며 현재 해당 건으로 악의적 왜곡 비난을 일삼는 네티즌을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 중이다 3-1 고소 2013년 12월 7일 웃긴대학의 어쩌구저쩌구라는 아이디로 빠바바바바바바라는 아이디로 자신이 마인드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범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해당 글은 100% 거짓말이었다 인터넷에서 관심 좀 받아보기 위해서 지어낸 글을 올린 것 이후 악성 댓글에 대해 다른 방송에 마인드 씨가 출연해 말하길 경찰서에서 대질신문하자 마인드 씨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후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모 작품이 연재되면서 장난을 치는 장면만 따로 편집해서 마치 실제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자료가 나돌고 이것을 트리거로 평소 알콩달콩한 연애를 못마땅해 했던 모 사이비 여성인권사이트 등지에서 여자를 만날 자격이 없다면서 도를 넘는 욕설을 하게 되고 심지어 2013년에 벌어진 어떤 사건을 모방한 허위글을 작성해 올려 작가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렸다 저들이 정말로 여성인권을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집단이라면 이런 장난은 절대로 쳐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런 꽃뱀 사건들 때문에 정말로 피해를 입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불합리한 시선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죠 참고로 여기 모 사이비 여성인권사이트라는 워딩에서 모 사이비를 클릭하면 메갈리아 항목하고 연결되고요 여성인권사이트를 클릭하면 여성시대 항목하고 연결이 되네요 아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저는 마인드시작가는 개인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는 분이고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그렇게 한 분들을 옹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아까 읽어주셨지만 100%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었고 문제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었던 메갈리아 건이 있는데 아까 읽어주신 거는 아마 마인드시작가에 대한 항목이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란 모아놓은 항목에서 마인드시작가 및 윌류메이유미 허위비방사건 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마인드시작가가 어떤 여성에게 되게 수근떡 됐다더라 라는 걸로 하면서 얘는 되게 좀 질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마인드시작가가 허리사실 유포했다 라고 나왔고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는 허리사실 유포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옹호할 생각이 없는데 그 이후에 메갈리아에서 그건 그거고 이 작가는 예전에도 강남인도 같은 그런 만화를 그렸었고 이거는 되게 여성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희화하고 또 대상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나무익에서 정리된 바로 하면은 마인드시작가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메갈리아 유저들은 사퇴 파악 못하고 정신승리 심지어 마인드시작가가 예전에 그린 강남언니라는 웹툰까지 들고와서 까는 추태를 보였다 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사퇴의 본질은 허위 사실 유포로 포문이 터졌고 그건 100% 잘못인데 근데 그 이후에 이 작가의 어떤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들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의 잘못을 정치 세력으로서 개념으로서의 여성 전체에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했네요 그렇죠 그 메갈리아에 있었던 유저들이 제각각이 있잖아요 근데 메갈리아가 말하자면은 이걸 공격했다가 이게 안되니까 이걸 들고 왔다 로 메갈리아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의인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크라켄 같기도 하고 메갈리아가 실체를 본 적 없는 거대 먼 바다의 괴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익혀서 보면 그래서 이 항목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 이전에 보통 제목이 있잖아요 마인드씨 작가인 윌류메림이 허위비방 사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메갈리아의 막장성을 보여준 사건 이라고 나옵니다 한 줄 요약이죠 근데 그 한 줄 요약으로만 말할 것 같으면 잘못됐다 잘못되었고 굉장히 뿌리 깊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여성 혐오 가끔은 여성 혐오를 메갈리아 혐오로서 구체화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작동하는 기제죠 실제로 지금 나무 익히에서는 정말로 메갈리아가 의인화된 존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남성 혐오의 화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염의 화신이고 개념 없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 일배다 허위 사실 유포항 건에 대해서는 작가님이 당연히 고소할 수 있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렸으니까 이후에 나온 지적들도 틀렸다 정신승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마치 국민TV XSFM이 취재했을 때 생각도 나고요 뭘 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박근혜 탓으로 돌려라는 데스크의 지시가 듣고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거기 이제 언론 노동자들에게 들었는데 이거 뭐 이 항목을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일단 메가를 치고 보는 약간 혈호가 잡혀있는 절대학처럼 사용이 돼요 나무 익히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제 나무 익히 아이즈 항목이 좀 살벌해졌어요 저희가 기댔던 만큼은 아니었으나 더 심한 걸 생각하셨으나 제법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원래는 더 용숭한 대접을 기대하셨는데 기대라고 말하니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깨진 유리조각이 뿌려진 꽃길에 자신들을 걷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다 털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기대한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항상 또 그런 게 있으면 나름의 반박 논리가 나오잖아요 일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나무 익히 전체를 싸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1차적으로 저희는 싸잡지도 않았지만 싸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성 문제에 있어서 꼭 다 여성 혐오적인 문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메갈리아에 대해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가차 없고 굉장히 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빠르게 몰아내야 할 세력 네 그렇죠 중에 1번으로 보는 수준 그러니까 이 나무 익히의 여러 항목들을 돌아다 보면 메갈리아는 약간 그 조세호 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맵상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메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를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메갈리아는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거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여러 커뮤니티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서 메갈리아의 반응을 집중 종용해서 문제시 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심지어 이것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이제 토론 같은 걸 할 수도 있겠네요 위금윤 기자님하고 저하고 여성 혐오와 메갈리아 아니 메갈리아랍니다 그 조세호 씨요? 네 나무 익히 나무 익히의 편향성의 문제 역시 다른 것으로 분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음 왜냐면 여성 혐오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의견에 가장 찬성을 해요 메갈리아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메갈리아가 생겼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게시판들처럼 변질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게시판들하고 정말 다른 점을 보여줬잖아요 그냥 그냥 성별만 바꾼 찌질한 시각이었는데 세상의 시각을 다 바꿔줬단 말이에요 네 그걸로서 가치가 있죠 근데 성별만 바꿨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게시판에서 흔히 보는 그런 찌질한 공격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남자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되게 많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공격당해서 핵심이 쿡 질린 사람들이 복수를 안 합니까? 게시판이란 그런 곳이죠 게시판이 움직이는 방식대로 움직일 따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메갈리아가 이제 막 논란이 되고 막 그러면서 했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확실히 발전은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자가 참아야 됐던 시대에서 안 참는 여자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됐다 그렇죠 장족의 발전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아이즈에 나와있는 나무 위키와 관련된 항목의 글들이 세 편의 연작이 있는데요 각 생활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더 나아간 질문들도 오늘 몇 가지 드릴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미소진이가 어디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아직까지 우세하냐라는 얘기는 오늘 나눠볼 1순위의 주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게시판 이라는 것도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건 게시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가 잘못한 거라서 네 그게 이제 나무 위키에서의 문제점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인 네 맞습니다 게시판이 가지고 온 많은 문제들 중에 한국에서는 당연히 미소진이가 포함되어 있다 언제나 그걸 나무 위키도 꽤나 가지고 있다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무 위키가 유독 심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DC와 비교했을 때 그럼 나무 위키가 유독 또 미소진이가 심하냐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죠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미소진이가 위키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있을 건 아니지 않나요 있을 때의 그 효과라는 것 안 좋은 효과라는 것이 게시판 같은 이너서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같은 태도인데 더 나쁘고 심한 문제를 광역 데미지로 막 발전하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나무 위키는 우선 위키고 그리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몇 개의 팩트들을 잘 조합해서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제 전달을 하고 저도 보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볼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시판 안에서의 미소진이는 뭐 진짜로 일배 좋다고 계속 보면은 그럼 미소진이의 중독이 되죠 당연히 근데 그건 적어도 내가 일배라고 하는 어느 특정한 곳에서의 그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자각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 위키라는 건 그것이 굉장히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나무 위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무 위키기 때문에 더 문제 삼을 수 있다 라는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문제 삼았던 부분에서 여성 혐오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 됐었던 거는 편향성이라는 게 편향성이 드러날 때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꼭 그 파트였으니까 그건 왜 그럴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나무 위키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것들이 집단지성에 대한 불신이나 조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겠지만 저는 나무 위키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의 손을 인류가 만들어 온 박물지의 개념 좋은 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것을 남길 때에 느낄 수 있는 희열과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픈소스 OS의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것과도 구현 방식이 같아요 다만 그들은 철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그에 비하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나머지 그냥 언어는 불완전하거든요 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도 버그 리포트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집단지성이 모여서 행하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대전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 도움을 받고요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읽을 때 되게 재밌고 저 지방선거 하고 나서 제가 몇 항목 고쳤어요 제가 팩트체크 했던 걸로 그래서 동네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으면 제가 고친 거 아직도 몇 개 있긴 있더라 UMC분처럼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하는 게 되게 좋죠 그렇지만 전 그 알질과 UMC 항목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요파 씨도요 네 당사자가 고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저는 또 그 생각은 들어요 사실 UMC분이 그거를 안 고친다고 안 고친다고 했을 때 그럼 적어도 그 편향성이 좀 대항해서 또 어떤 것들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안 나오죠 영화에 네 안 나오죠 저는 그게 왜 사실은 그런 거죠 집단지성이 모여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것들이 가장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지성이 이상적인 형태는 다양한 의견들이 무제한적으로 토론을 하고 무제한적으로 해서 결국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근거상에서 최종적으로 더 나은 것이 승리하는 방식이 됐을 때가 가장 좋은 방식이겠죠 아마도 집단지성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가라고 했을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메갈리아 항목 같은 곳에서 순기능에 대해서 누군가 정말 미친 듯이 싸우고 메갈리아에서 심한 욕도 하고 하는데 왜 이 커뮤니티가 그런 위약을 선택했는가라는 맥락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같이 논의가 돼야지 맥락맹이 되지 않고서 맥락맹 맥 맥락맹이 되지 않으면서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벌어지는 것들 미소진이의 문제를 결국에는 제가 하나로 따로 떼어서 얘기했었던 부분은 이게 이 편향성이 어떤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나는가를 그리고 그걸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집단지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헤비 유저들 그리고 이제 토론 항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투력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투력은 지식과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성기 진중권씨 정도면 모를까 한창 정말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미친 듯이 싸우던 시절 그렇죠 그 정도의 체력과 혼자 백만 찌질이들을 베고 다녔다 정말 조자룡처럼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여기서 살아남기 힘든 거예요 내 의견이 옳다고 해서 사실 옳고 그름은 내가 한 명이라 하더라도 나의 논리라는 게 굉장히 정연하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의 그럼 그 비대칭인데 그 비대칭에서 그럼 결국 이 대칭에 위에 있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살아남고 싶을 때는 꼭 룰에 안 맞는 무기를 꺼내잖아요 철권 하나 나는데 자동화기를 꺼내는 것 같은 거잖아요 즉 어떻게든 쓰러트려 넘어지게 비놀리들을 막 들이대다가 승리한 자가 쓴 비놀리가 박물관에 전시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이거는 그냥 게시판 싸움인데요 흔한 흔한 게시판 싸움인데 그게 나무 위키라는 게 문제다 게시판 싸움처럼 안 보이는 거죠 이 외형은 게시판 싸움은 우리는 그 싸움을 목격을 하잖아요 그죠 어느 유저와 어느 유저가 붙었고 만약에 우리는 가끔 실제로 붙는 것도 보잖아요 자를 모여가지고 게시판 싸움은 그 아사리판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잘 조직된 언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군요 물론 토론탭이 있습니다 토론탭이 있어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한 것도 굉장히 체력이 필요한 일이고 다중간에 윤세윤 기자 보는데 되게 기빨리더라고요 야 되게 글 잘 쓰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냥 자개이들이구나 일반적인 정말 뭐 아무 말이라고 하죠 아무 말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아무 말 잔치 네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 부분에 진짜로 쪽수 많은 쪽 좀 더 시간이 많은 쪽 맞아요 게시판이 움직임이죠 일반적으로 존립단 얘기가 되게 많아요 토론에 네 정말 정말 이제 라스트 맨 스탠딩이 되는 건데 자러 갑니다 근데 이 라스트 맨 스탠딩이 그 논쟁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차 얘기했을 때 어떤 부분이 논쟁 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논쟁이란 말은 굉장히 오남용되고 있어요 말싸움하면 다 논쟁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아니에요 논리대 논리로 서로의 근거라는 게 되게 명백한 상황에서 그것이 서로 상대방 말을 이해한 다음에 나오는 게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의견끼리 아니야 내가 맞아 라고 하는 거지 논쟁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단 말이죠 한국인이 이야기를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참 깃발리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고 유용한 정보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정말로 정말 이 지구상의 모든 잉여력을 모아서 여러 가지 서브컬처에 대한 여러 것들을 다 나오니까 너무 좋죠 근데 사실은 그런 식의 딱 떨어지는 것들 무슨 만화 에피소드 몇 편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 이런 거는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분명한 사실들 분명한 사실들 하지만 팩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팩트에 대한 오피니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맥락을 해석해서 진실에 접근해야 되는 작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동하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겉으로는 딱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다 근간을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 생각이 머릿속을 제가 지금 떠나지를 않습니다 시작 부분에 위근혜 기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나 잘 정리되어 있을 수가 없다 네 해태 팬으로서 이렇게 신날 수가 없다 근데요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건 곧 정리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하거든요 편집자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죠 시작부터 편집자의 힘이 들어가요 따라서 걸려 넘어지기 쉬운 편향성의 덫을 스스로 끌어앉지 않으면 이건 유지될 수 없는 매체예요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결점 그거는 맞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팩트만 나열한 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견해를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정보지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키의 장점과 단점은 동점 양면이고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분리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지금처럼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뭔가 다른 의견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체력 싸움에서 물려나는 게 옳은 것이냐 그걸 어떻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이냐라는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딱 분리되긴 어렵다 나무 위키의 순기능만 살리자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기만적이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나무 위키에 대한 저희가 비판이긴 하지만 이 비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읽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는 나무 위키더러 너네 별로다 블라블라 하고 돌던지겠다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다 읽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를 하고 싶고 만약에 나무 위키에서 어떠어떠한 항목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출처가 뭐가 있는데 읽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로 딱 정확한 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게시판에서 누가 얘기한 거다 가령 제가 얼마 전에 캡틴 아메리카 11호 감독인 조루소 감독을 잠깐 만나서 인터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혹시 뭐가 있나 봤죠 봤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매력 넘친다는 거 인정 안 한 거 없잖아요 거기서 워머신으로 나왔었던 돈치들이 형제 감독을 루소 형제로 싸움 붙였다라는 얘기가 있다 라고 했어요 클릭했더니 그게 디신사드 게시판에서 누가 얘기를 한 거고 그 사람은 따로 거기에 대한 영어 기사 출처나 이런 것들을 링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올라간단 말이죠 나무위키의 속성상 그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1차적으로 그래도 그런 정보는 최대한 하는 사람도 거르는 게 맞다 우선은 왜냐면 적어도 그렇다면 그걸 보면 GC에서 그걸 봤으면 영어 기사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링크를 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당위의 문제고 실제로 이렇게 모든 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건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렇다면 독자는 링크 했어요 근데 거기서 디신사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서 한번 영어 검색을 돌려갖고 정말 그런 영문 기사가 있는지 보든가 아니면 안 믿든가 그 정도의 성숙한 독자로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되니까 나무위키가 정말로 우리가 위키에서 생각하는 가치중립적이고 평등한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지식의 보고만은 아니다 그거를 판단하고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은 세상 모든 가치 있는 읽을 만한 글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표현으로나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지 세상 모든 가치 있는 글이 다 그렇습니다만 안 읽느니만 못한 글일 수 있다 이 아이즈의 나무위키에 대한 글은 왜냐 세상 모든 연구 논문이나 기사문을 접할 때에도 독자는 이런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건 맞는데 대전제는 맞는데 연구문이나 적어도 매체의 기사나 지금 매체의 기사는 완전히 신랄 다 잃었습니다만 매체의 기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될 정도가 돼야지 안 그러면 사회적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계속 빙글빙글 도는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는 나시성의 무이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매체의 기사나 혹은 연구자료, 논문 같은 걸 읽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의심되면 저자를 의심을 하잖아요 먼저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저자가 어떠어떠한 책임감이나 편향성을 가지고 썼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다 이건 마치 조셉 스미스가 말한 모자 안에 있는 성서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렇게 읽힐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매우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읽는 이들을 보라고 이 아이즈는 이거는 취재팀장님 하 많은 분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나무위키에 대한 글을 쓴 것이 맞다 제가 처음에 나무위키에 대해서 이번에 합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언론보다 나무위키를 믿습니다 그거는 물론 언론이 자처한 게 있지만 아까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연구 논문이나 기사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크로스체크 혹은 데이터에 대한 연구 이런 상당히 그래도 믿을만한 과정을 상당히 축적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름 신뢰할 만한 과정을 거친 문서라는 사이다 합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 기사는 그것도 무너졌지만 근데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자체가 검증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문서들은 아닌 거예요 시스템이 그걸 걸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걸을 수 없는 시스템인데 처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이나 이런 걸로서 지식을 아카이빙하지 않는 시대에 정말로 지식의 보고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미소진이나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적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것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너무 그냥 뻔한 소리일 수 있으나 그래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이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믿으실 겁니까? 네 라고 묻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광고를 한 번도 듣고 와서요 나머지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그러네요 이 나무익키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유 기자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 나도 별 의심 없이 봤구나 라는 생각도 잘 못했던 것 같고 갑자기 쓸모없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트위터를 해보면 세상에 많은 XX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페이스북을 해보면 그게 내 친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막상 편집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봐도 저희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는 토론탭을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떤 문서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것이 칭찬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비난을 들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기독의 젊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중요한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광고를 꺼보죠 XSFM입니다 자극이 적고 인공향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걸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막 잘못된 보고서의 예를 들고 나서 흔듭니다 가장 기분 나쁜 게 흔드는 거죠 앞에 뿌린 선생님까지 잘 못 봤어요 시테이션을 참고자 문헌을 인터넷 주소를 적어가지고 오는 놈이 어딨냐 그렇죠 그것도 그 외에 중간에 퍼센트 있고 막 이렇게 긴 세 줄 정도 되는 정직한 html 주소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뭐라 그런 이제 우리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금은 이제 정규직 선생님이 되신 착한 애들 4.0 넘은 애들 걔네들은 바로 인정해요 아 이건 나쁜 거다 저같이 불만만 많고 맨날 2점 받는 놈 cd 받는 놈은 맨날 뒤에서 이제 불퉁불퉁거려요 아니 쓸모있는 참고자료가 도서관에 없는데 내가 국회도 가보고 서수성도 가봤는데 없는데 어떡하냐 d씨가 제일 믿을만한 소리를 하더라 이 얘기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난 공부를 못할 뿐이지 내 믿음은 그땐 진짜 확실해 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큰 함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유기동 기자님하고 다른 듯 같은 느낌으로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게시판에 왔는데 그 게시판을 모아놓은 게시판이 있어 그 게시판은 게시판이잖아 게시판이 가진 단정을 모두 가지고 있겠지 저는 일단 그 정도까지 따라왔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UMC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UMC 분께서는 이런 이런 게시판들 그리고 그런 것도 정말 모아진 집합체로서 이걸 보지만 그게 아닌 사람도 그냥 어떤 이슈로서 그냥 검색해서 나무위키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걸 어떤 나무위키라고 하는 게시판의 복합체 같은 식으로 사실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만 보는 거죠 성서 사전 성서일 수도 있고 정말로 권위 있는 사전 구글이 인정해준 사전 그러니까요 무슨 이게 이제 성서의 일부가 됐다고 나중에 천 년 후에 누군가가 천 년 동안 거짓말을 계속했어 그래서 이제 성서 뒤쪽에 나무위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무위기 몇 장 몇 절에 UMC는 나쁜 놈 이렇게 써있었다고 그런 미래가 올지도 모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무위키에 대한 비판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넓은 리뷰에서 보면 또 다른 나무위키 편집처럼 토론처럼 결국은 이것도 저희가 우리가 그러면 아이즈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아이즈 위키 또 다른 성서를 쓰려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나무위키 입장에서의 어떤 반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유저의 반박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결국에는 더 넓은 범위에서의 집단지성으로 이걸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넓은 범위의 집단지성이란? 나무위키 안에서의 집단지성이 아닌 예를 들면 편집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나무위키 바깥에서 저희 같은 매체가 이걸 또 화두를 던지고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매체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위키 안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무위키 바깥에서 아 근데 나는 나무위키가 되게 쓰는 사람인데 아이즈가 이 부분은 못 짚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무위키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게 문제라면 좀 더 무제한적인 무제한적이고 좀 더 논쟁에 가까운 논리적 논쟁에 가까운 판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장을 더 넓히면 평영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어쩌면 근데 어쩌면인데 아주 직각은 아니겠지만 아주 직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활동하는 어떤 헤비 비즈어 외에 뭐 정말로 메갈리아 분들도 좀 더 참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닌 뭐 그쪽 반대편도 있겠죠 적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더 이게 오픈된 공간이면 누가 XX인지 좀 더 명확해 보이거든요 정확합니다 이런 결론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국의 게시판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편이고 이거 한국 게시판보다 미국 게시판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그지가 돼가지고 못 쓰겠어요 맞아요 의견이 안 중요해 보이게 배치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을 저지시킴으로써 한국은 보면 아니잖아요 되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좁다 아직 넓힐 가능성이 매우 많다 라는 걸 나무위키가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네 그렇죠 거기에 좀 거기도 넓어진 나무위키 나무위키 자체도 상당히 그 판을 넓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저희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게시판에서의 문제라는 것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넓혀졌음에도 그렇다면은 이거를 좀 더 오픈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누군가 요즘 저희 기사 나가고 나서 많이 팔로워가 늘어난 건 아닌데 나무위키를 비판하는 트위터 계정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것을 제보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나무위키가 이게 아니라 나무위키에서 틀린 지식이 뭐가 있는지 고쳐 쓰자 고쳐 쓰자 나무위키를 고쳐 쓰는 걸 수도 있고 나무위키 바깥에서 지식을 얻는 또 다른 걸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모두 나무위키를 믿는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걸 검색해도 구글 가장 상단에 나무위키가 있을 정도의 권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만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나무위키라는 거는 어떤 국가에서 유일한 성서로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 사전을 전부 다 멸종시키고 내놓은 사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위치가 있다 그렇죠 집단지성이란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 옛날에는 실험이었던 그냥 그 시스템일 뿐이었는데 그게 어느새 모든 항목 구글 제일 상단을 차지할 만큼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단지성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5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해놓아야 되고 그리고 그만한 권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나무위키 자체에 대한 것도 분명히 도마 위에 올라올 때가 된 거죠 고 이해까지 쫓아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던 헤비 유저들 있잖아요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진 무언가를 자기들이 만들어놨는데 리그베다 위키 사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를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내가 피 땀 흘려 일구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리그베다 위키에 대해서 가급적 없길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국세를 냈기 때문에 나라는 곧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많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 손이 모여서 만들면 대단한 것도 별 애정 없이 그냥 잘 굴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나무위키라고 이름붙어 있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사이트 한 곳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바깥에서도 린치가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결국 담론도 풍성해질 것이고 정보도 아니 이건 틀렸는데? 라고 해야지 맞는 게 뭔지 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졌을 때 결국 양도 풍성해지고 좀 더 사실 혹은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UMC분께서 대학이 정말 더는 지식의 보고가 아닌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도 정말 결국에는 하나 만한 소리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그 유의미한 그런 공론장을 또 지식의 공론장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까지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어쨌든 뭐 대학 대학은 진짜로 진짜 정신 투파를 쳐야 되는데 당장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무 멋을 부리는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이 아이즈에서 이 기사를 냈을 때는 네 적어도 여기서 언론이 해야 될 책임이란 부분을 어느덧 우리는 좀 담보하고 싶다 라는 거죠 담보하고 싶다 공론장을 만드는 거에서 언론의 책임은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너무 잊혀지고 있지만 언론이 언론답지 못해왔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깔아야 나무위키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어 저는 사실 그걸 되게 막 생각은 못했었는데 사실은 UMC분 처음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건 아 이건 사실은 말씀 안 하셨지만 언론에 대한 굉장히 정말 언론 입장에서 쪽팔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 네네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나무위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을 좀 들으실 텐데 아이즈 항목에 대한 토론 봤어요 윤수영 기자하고 HP가 쪽쪽 빨리면서 아따 졸려들 하시네 이러면서 봤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논리를 되치기 위해서 쓰는 가장 쉬운 비논리가 그래서 넌 잘났냐 하잖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올 때 반대쪽에서는 사실은 그 비논리에 맞춰서 가끔 한번 생각은 해봐줄 필요는 있긴 있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얘기더라고요 알지도 언론사인데 니들은 무슨 오류를 안 저지른다고 우리한테 이러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론하실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드디어 다른 타인이 눈치챘구나 이제부터는 권력 다툼이구나 라는 생존 본능과 비슷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반은 옳고 반은 되게 위험하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네 그런 권력은 해체 해체가 아니라 잘게 나누어 쪼개져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운동장을 더 넓히는 게 네 그래도 거의 유일한 대답을 생각하는 거는 그 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넓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나무위케 권위를 아이즈가 대체하겠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너무 작은 회사거든요 너무 작은 회사니까 다섯 번째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이 시작을 했으면은 결국에는 뭐 저는 정말로 뭐 다른 매체에서 이거로 그러면은 더 제대로 다뤄져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언론이 됐든 네 언론 사실은 좀 언론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되게 좀 그 성실한 대학원생이 이걸 좀 제대로 정말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나무위키의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논문 하나 써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인터넷 박물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 한참 전에 시작됐어야 됐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개정 자체는 되게 작지만 나무위키의 오류를 잡는 거를 아예 컨셉으로 잡은 지금 등장했단 말이죠 저는 지금 나무위키가 이렇게 힘이 세다면 그거를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를 누군가 적어도 개정 하나 정도가 아니라 좀 하나의 흐름으로써 뭔가 만들어져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나무위키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위키가 저렇게 틀린 것도 있고 고초 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무위키를 아니면 나무위키에서 이만큼 맞는 팩터도 이만큼 있지만 틀린 거를 우리가 보장해서 그런 노력이 더해졌을 때 그래도 좀 더 100에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위키를 욕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죠 종당에 가서는 내가 곧 나무위키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무위키의 심각한 위협이 될 존재일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공론화도 돼야 되고 누군가가 에너지를 더 쏟아 써줬으면 좋겠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대로 구글 검색하면 맨 첫 줄에 나올 만큼 세니까 지금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한글판 위키피디아 가죠 망했습니다 거의 공기관들하고 정치인들하고요 다 광고로 도배해놨습니다 아직까지 논란 항목 이런 거 남아있으면 바보입니다 위키피디아 한글 위키피디아에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거기는 나무위키처럼 열정 있는 유저들이 없잖아요 다 빠진 거죠 일로 그래서 저는 처음 보고 이것은 게시판 권력의 화신인 것 같다라고 유근우 기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위키피디아랑 비교해보고 위키피디아는 대학원을 온라인으로 갖다 박아놓은 건데 나무위키는 게시판 대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게도 훨씬 재밌고 사실 훨씬 재밌고 누가 진짜 저는 정말 지금부터 제가 말할 내용은 오늘은 게시판 어법을 써야죠 극혐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려면 가만히 계십시오 영화 인간 지네 시리즈 항목 만들어주신 분 너무 고마워요 아따 잘 만들었더라 진짜 하지만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백하자면 사실 뭔가를 찾으려고 나무위키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재밌어서 그냥 나무위키를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거 검색해서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러고 보고 아무 용감 없이 심심해서 뭔가 좀 지식이 포함된 네이트판을 보는 기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안되잖아 그러면 왜냐면 네이트판은 대문호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 저는 나무위키가 재밌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문제는 되게 재밌게 보면서 아 소설 잘 썼네 하고 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잊혀지지 않아요 네 끝나지 않고 또 굉장히 많은 경우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아 그런갑다 그런갑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나무위키 보는 분들이 내 차는 못생겼나보다 철썩같이 믿는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아 그런가? 그런갑다 정도가 돼도 저는 좀 위험은 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로 그냥 정말 대문호의 걸 읽고서 아 좋은 픽션이었어 하고 끝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네이트판은 그러네 우린 네이트판에 단련되어 있잖아요 야 이거 프로구만 소설가시구만 등단하신 분이 심심하셔서 쓰셨구만 그렇죠 보면은 다 알죠 아 이거 훌륭한 픽션인가 아닌가 우리는 네이트판을 나라보라 주작이요 맞아요 이거 넷카마 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 이러면서 네이트판을 클릭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하 또 어떤 XX이 뭘 썼을까 그러나 나무위키는 내 차는 못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다 아니 그럼 정말로 내 눈은 예쁘지만 내 눈이 잘못됐나? 아 네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지식은 중립적이다 말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들 그리고 그 부작용을 요즘 최근의 매체 중에 다른 어떤 매체들보다 많이 보여주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가 기사가 나왔을 때 반응이 꽤 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랬어요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안 무지러냈지? 아 그러셨어요 역시 이게 무섭들에도 필드를 좀 띄워서 뭐를 좀 계란을 깨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나무위키가 검색 많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저는 요즘 듣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드는 생각인데 세상은 옳은 사람이나 악인이 이기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아 그러십니다 나무위키가 제일 부지런해요 맞아요 나무위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뭔가 많이 보는 약간 찜찜한 사람들도 꽤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담론으로서 묶이거나 그걸 뭔가 무브먼트 생기거나 하는 건 사실 없었단 말이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트리거가 되겠다는 의식까지는 없었지만 그걸 딱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걸로서 뭔가 좀 더 시작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나무위키에 대한 오류를 제고받는 그 계정이 생기는 걸 보면서 어쨌든 작은 시작일 수는 있겠다 저는 이것이 나무위키 죽이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좀 더 믿을 만한 집단 지성에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HP가 빨리는 토론 게시판을 보면서 나는 이제 발언권이 없는 우리 방송에서만큼은 발언권이 없는 실제로는 더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발언권이 없는 나무위키의 헤비 유저들의 글을 보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 정도 던져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을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떤 질문인가요? 흔히 글쟁이들이 가지는 메시아 증후군에서 나온 의도는 아니냐 나무위키의 편집자들은 뭔가를 배워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라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수준을 넘어가는 담론을 지금 위근우 기자님께 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집단 지성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집단이 커지는 것이 맞다 이것은 이제 오픈소스 정신에 입각한 패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나무위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폐쇄성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개방 그거는 폐쇄성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 맞습니다 네 그 아저씨 출연자들만 제게 들으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매우 조그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계란을 깨주셨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말씀해주신 대로 100% 이해되네요 글을 지금 열심히 쓰시는 분들 매우 고마운데 그분들 말고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무위키를 소비하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나무위키의 글에 시간을 쓰고 가끔 혼자 술 먹다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인간 지네 같은 항목 보지 마십시오 자기 차는 검색하지 마십시오 자기 차 검색하지 마십시오 대착가입니다 되게 울고 싶습니다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 나무위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좀 더 부지런하시라 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글은 이제 취재팀장이신 위근우 기자님 혼자만 쓰신 글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기사는 제가 이 기획에서는 기획은 같이 참여했지만 기사는 제가 쓴 게 없어요 따라서 오늘 그냥 날로 드시고 계십니다 기사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문서를 보시면 아 꽤 했다 본인도 정말로 아 저 사람이 그냥 이거 가지고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쫓아내고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아이즈 들어가셔서 나무위키 검색하면 저희 기획기사 나오거든요 한번 이제 대조해 보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모든 분들께 접촉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이 글의 탈회에 참여해주셨던 아이즈의 이지혜, 임수연, 황효진 기자님 아이즈에서 이 글 만드시느라 수고해주셨던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셨으면 저희도 아이즈가 생각하는 꼭 필요한 것 같은 움직임에 참여할 방도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 계란을 깰 만큼 대범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왜냐하면 정말 게시판은 무섭기 때문에 덕들이 가장 무섭다고 아이즈 어깨에 붙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저희 작은 회사에서 접할 수 없을 만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근우 기자셨습니다 다음에 뵐 일이 있을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만유팍트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호흡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 보세요 마뉴팍트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트라로 검색하세요 제리 케이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마이닝 끝으로 말이죠 요새 네이버가 댓글 시스템에 신박한 기능을 하나 지워넣습니다 그런가요? 성별과 연령대를 댓글 단 사람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웬만큼 이제 웹밥 좀 먹었다 하는 사람들이 예상한 그대로의 그림이 나왔죠 남성 극다수 3, 40대 극다수 왜요? 10대들은 시간이 많아서 게시판에 대한 전문성이 생겨요 그래서 포털 댓글 가서 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죠 3, 40대는 그럴 시간도 없는데 찌질대고는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갈 곳도 문제는 그거예요 여자 다 어디 갔어 안 놀아주는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심하게 얘기해도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이등심인 취급하는 곳에 가서 왜 나도 한 패로 끼워주세요 라고 놀고 있어요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봐도 안 끼게 돼요 이건 어떤 점이 가장 나쁘냐 오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위금윤아님한테 통해서 배우기도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나쁜 점을 지적하라면 그거죠 운동장이 작아졌어요 그러네요 국민의 2분의 1은 눈팅만 해요 최소 운동장이 작아졌다는 게 드러났네요 그런데 심지어 그 2분의 1이니까 그들이 소수자도 아니고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에요 그 사람들 지식을 알아서 깡그리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스템도 그렇고 그 시스템에서 태어난 글들의 성향도 그렇고 꽤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지금까지 여성이 주체로 있는 모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모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 동지수석 뒷바라지해졌다 이런 거 저는 가끔 강변물로 지나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행주산성의 돌을 어떻게 실제로 행주로 날라 장난까나 손으로 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때는 치마가 마 이런 건데 찢어지지 손가락 찢어졌겠죠 그런 정도 여성 마치 그런 건 것 같아요 뭔가 석탄을 캐기 전에 인류 석유를 개발하기 전에 인류 전기를 개발하기 전에 인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지식을 갖다 쓸 생각이 없는 인류 그렇죠 정말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인류의 반이고 우선은 그냥 쪽수만 따졌을 때 쪽수만 따졌을 때 그리고 어쨌든 젠더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관점의 차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집단지성은 쪽수가 많아질수록 좋고 관점이 다양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는 엄청나게 포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거 알아요 한 표절하는 작곡가들 꽤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맺겨웠죠 자기가 표절이라는 사실을 죽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복무할 만큼 어떠한 잘못된 가치에 복무할 만큼 자기를 열심히 세뇌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은 그게 끝납니다 금방 어쩌다 아무 생각 없이 너 이거 표절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럼 두 시간 동안 강의 들어야 돼요 이게 왜 표절이 아닌가 어디가 다르고 라고 나는 믿게 되었는가 를 배워야 돼요 즉 부지런한 사람이 이기는 판이 벌어져요 언제? 판이 좁을 때 가장 좁은 한 명일 때 가장 두스러지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내보내기로 아이즈의 기자님이 출연하시기로 처음에 위근우 팀장님이 나오시고 다른 기자분이 나오실지 몰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제 가설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다 세상을 향해서 위근우 기자님이 저기 짚어주셨더라고요 게시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봐요 그 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그렇죠 그 유저수라는 거는 약간 왜곡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 방송을 듣고 나서 이게 뭐 불만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게시판에 헤비 유저분들이 화를 내실 거고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가느냐 내가 믿고 있는 나머지 유저들은 좀 더 내가 생각하고 이 PD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에 수렴하는 생각을 저와 같이 해주실 것이냐 요거 좀 궁금하긴 해요 우선 그 알실 항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삭제 순삭 그러니까 그들이 이 논의를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문제제기라고 여기느냐 혹은 자기 권위에 대한 위기라고 여기느냐 차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분들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키라는 거는 한 사람의 권위라는 걸 무시했을 때 그게 정말로 가능성이 생기는 시스템인 건데 거기서 나의 권위가 무시당하다니 하는 순간은 이거는 굉장히 스스로 나무 위키라고 하는 것의 모토를 어기는 게 되겠죠 그리하여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알실 항목을 열심히 고쳐주고 계신 여러분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안 만졌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물론 억울한 거 많습니다 저랑 소송이 걸린 당사자 하나 그 근처의 사람이 만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글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고맙고 제가 할 일은 그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유근유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이 편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럴수록 더 진실이 가까워지겠죠 그러자면 인기 있어져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죠 저희보다 청취자 수는 조금 더 많은데 딱 봐도 그 회사 사람이 편집했다 싶은 나무 위키 항목들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서 사냐 저 누가 본다고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왜요? 제가 직장을 영위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위골 기자님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믿는 가치가 모두 무시당하실 수 있겠죠 아우 그럼요 그거를 정의 있는 승리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진짜로 내가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아니 그리고 내가 옳은지 그런지도 부딪혀봐야 알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PD 개인적으로 아이즈를 되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릴 때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그런지 그런지 부딪혀봐야 알거든요 사실 저희가 여섯 번째 작은 회사에서 몇 명 안 된 사람끼리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사실 어떤 작은 운동장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들끼리 우리만 맞는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걸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매체예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걸 기사화해서 공론장에 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혹시 우리가 뭔가 간과한 게 있는가 우리가 옳았는가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응원을 들었을 때 응원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우리가 아주 틀리지는 않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기록과 저널리즘은 모두 슬러거나 3점 슈터를 평가하는 지표와도 비슷하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신처럼 100% 옳아서 1% 틀렸을 때 막 족치고 조리돌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율로 보아야 된다 문화나 연애와 관련된 지면을 뒤져봤을 때 아이즈가 이상하게 혼자서 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틀리긴 틀리겠지만 그러시길 바랍니다 부디 섭외도 허락해주시고 기사 내용 사용도 허락을 해주신 아이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마포의 XSFM 스튜디오였습니다 윤세민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김상주 엔지니어와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손이상 선생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